여기다 여기다 잠깐만 내가 쉴드 깔게 넷 길이 어디야? 여기가 어딨지? 그렇지!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아주 좋아요 자 가까이 있어요 또 아니 아마 혼자 할 땐 안 올거야 쉴드야 이런 데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사방에 이제 해서 쉴드가 끝났어? 아직 아직 여기 있으면 진짜 못 오겠다 자 30분 저기 저 앞에 돈 주고 하고 싶던데 누가 좀 줘요 돈 없는 사람 무리하지마 형 온다 온다 뭐야 뭉쳐요 뭉쳐요 가자! 한 마리 잡았고 이거 이거 아 이거는 안되네 몸으로 뜯었던 것 같은데 도망가 도망가 그렇지 응 나쁠거 없어 천양아 이기고 있어 어 지릴거 알았네?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9볼트짜리 건전지 주머니에 넣고 들어가면은 한 1분안에 방전납니다 그렇지 아 이거 그냥 위로가 나이스 걸리는구나 이겼다 이거 사과 안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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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래가면은 우린 지키기만 하면 돼 목숨맞아 스티브 지금 뭐 막노동 지금 80% 이거 하면 끝 아니야? 이거 다음이 끝인가? 맞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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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할게 총알 할게 야 올 때 쏘는 좀 봐 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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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나이스 그렇지 저게 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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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쳐 덮쳐 오면 죽인다 같이 잡았다 아 이거 안 된다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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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가 지금 할 수 있도록 응 오케이 나 스티브 아 든든해 이주합 좋다 오케오케 어 오케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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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다 하고 오겠지 또 우리가 안 죽어가지고 팀이 붙어서 왔다 왔다 옆에 있네 오오오오 아아 잡았다 잡았다 아오오 그렇지 그렇지 아 잘산다 나이스 잡고 아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템 좀 두고 가야지 어디갔니 스티븐 호환역전 간다 위로가고 있어 얘 어? 밀고갔다고? 어떻게 절로갔어? 아래 오는거 같은데? 안으로 내려와 안 내낸다 안으로 내려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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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상호 칼빵 내겠다 그렇지 와 왜 칼빵이대 이게? 너 내가 핀 칼 깔았잖아 총으로 아아 어디 있는데 이걸 이렇게 설치하는거야? 어디 총알 없나 아 저기다 너무 오픈되어 있는데 여기 뭉쳐 뭉쳐 스티브로 사와요 스티브로 김교차 안가 여기 실드 쏴야겠다 여기 어! 올라가다 올라가다 아 여기네 하마가 맞추면 된다 어 잠깐만 여러분 여러분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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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어딨어 진짜 안 물린다 이거 누구야 누구나 쫓아온다 그렇지 어어 싸줘 싸줘 그렇지 아 미친 맞춰 이 정도면 됐어 다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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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 제가 쓸게요 또 났을끼 참 아 진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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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그냥 미친 듯이 그냥 지금 해야돼 어어 잠깐만요 아이고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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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트리 될걸 실드 깎게 여기 어어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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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실드 깔아놨으니까 실드 근처에 그냥 와있어 여기 가는 길에 있으니까 지금 안 죽어 어디야 어디서 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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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죽는거야 왜 이렇게 됐어 지위드 부셨어 지위드 부셨어 아 알겠어 알겠어 다 왔어 으아악 시에 아 뭐야 또 드러버려 이겼다 어 그렇지 아 좋습니다 네 야 난정적이었다 되게 이긴 아 센서 업그레이드됐다 센서 보스틱젝트라에다 쏘 노퍼 스킨 이게 뭐 사람들이 소공품을 많이 쓰니까 잘 이기네 이게 골고루 다 사니까 흔히 없어 그럼 그래야 돼 잠시만 잠시만 나 사람 나 사람으로 좀 고를게 에잇 인간이 이렇게 해야지 이기는구나 아 상어가 점점 힘들어지겠구만 앞에 다 땡겨 쓰기를 잘했다 흠흠 로드앤골드 아 또 난파선인가 아 상어네 오 이거 뭐야 우와 개 신기하다 매력이 상어네 아 매력이랑 짱 아 깜짝이야 아이 짱 짱 너무 꺼 야 내가 센서 있으니까 센서로 찾아줄게 다 이거 들고 있어 와 우리 전부 다 이거야 난 이거야 뭐야 기레가 몇개야 기레 두개 보이는데 최소 두개 너무했다 진짜 내려가 너무 약보었다 우리 이거 어 범범베니 범범베니 총 총 있어요 흐흐흐흫 총 없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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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뭐야 칼에 죽었는데 그걸 흔드는 속도를 더 빨리 해야돼 알았어요 개빨리 천천히 하자 천천히 됐어 준비됐어 아 뭐야 형 출출 갈게 어 두개 터졌다 두개 터졌다 한포도 못 쏴 무기를 지레 안보이네 잘 안보이네 업그레이드하면 나중에 보이는데 그전까지 잘 안보여 빨리와 기다리고 있을게 여기 있으면 여기가 베스트 포지션인데 여기? 거기? 지레있잖아 앞에 막아줄거 아니야 그렇긴하지 근데 난 들이대버려 애들이 저거 가만히 있는거 저걸 물지마 저거 알았으니까 알았어 맞다 아 미친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물고 기레 때문에 죽었어 한 명 뭐야 나 언제 죽었지? 연기가 사라지니까 나 뒤져있네 뭐야 허허 오케이 좋구요 아우 좋아좋아 메르기 잘한다 거의 무덤속에 오케이 좋구요 삼칫 진짜다 이거 깔끔하구요 어 좋다 야 너 빨리 가서 고기 먹고와 고기 먹고와 고기? 그만하고 고기 먹고와 어 아 나와냐 막 설치할래 나 고기를 어디서 먹어 고기 그 위쪽에나 가면은 그 물개 있어 고기 어디갔어? 여기 여기 아우 나 이거 물어도 죽겠네 잡았어 어 오케이 잡았어 아 막파하니까 이거 여인 맵 쓰기 어렵다 그거를 한 세 마리 정도 먹으면 꽉 찰거야 아니면 인간 먹을 때 피 차는 거 그거 찍어도 되고 여기야 여기 게스트 보지센 아 여기도 길에다 이렇게 된 이상 탐험을 떠난다 ㅎ Thio 나이스 잡았어 랑 잘해 잘했어 야 Kä leur가 그거 먹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저기 돌고있는 사람 빨리 저 져줘야돼 밖에서 밖에서 돌고 있는 사람 저 사람들 집에가면 템 나온다고 aa 집에 가야지 크흐흐흐熔 흐흐흐흫 크아 뭐야 왜이래 어? 뭐야 아이씨 잡았어요 아이씨.. 형이랑 같이 가줘 형이랑 같이 가줘 아니 잠깐만 난 혼자 있게 하지마 나 지금 마크 오라 가분이형 가분이 형 내 뒤 좀 봐줘 그렇지 최정전 최정전 아! 가분이형 아 나 왜이리 못무냐 아 나 왜이리 못무냐 ㅋㅋㅋㅋㅋ 되게 무정한구마 오케잉 아 뭐야 이거 다 잡았어 잡았어 다 잡았지 우결린 개 잘한다 오연킬 내건 이거 누가 쓰는거야 내건 내건 쏘고 탕탕탕하면 죽네 그냥 펜타킬 펜타킬 왔어 왔어 왔어? 데려갔어? 간다 이제 지대로 간다 진짜 지금 아마 복형이 총이 셀거야 다다다다다 하는거 날거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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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멜로가 넌 빨라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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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야 뒤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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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나 죽어야 됐다 그렇지 어 왜 이렇게 심장맞고 와 개빨라 와 개 빨라 이거 문제있어 이거 아 이지찬 이거 뭐가 있냐 와 몇명한테 몇명이 어디있어 어디있어 수백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데 오영이키 와 안맞았어 이거 나왔어 나 기관총 나왔다 끝났다 이거 아 이거 재밌다 괜찮아 아직까지는 천천히 우리도 그 뺄 게 없어 라이플 나왔어요 활주 Similarly 여기여기여기 준비됐어? 여기 벽 같은거 깨지는걸 확인해예 여기로 가야돼 요 아래 내려가. 여기형 Range 왔습니다 혼자 가지 말고 나 그러면 물개 한 마리 먹고 있을게 우리가 너무 늦게 하면 그쪽이 또 아까 전판처럼 되버려 어 가자 가자 전 좌에 들어가 여기 아래 여기가 좋거든 여기 어 점점 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확인 여기있어 여기있어 길에 있거든 아 여기 들어가면 뻥 터지거든 말했지? 말했잖아 터지거든요 그냥 이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천천히 하자 한 명만 저 따라오세요 여기 위에도 길에 있어 거기도 길에야 내려가 어허허 그러다 털려 천양아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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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잡았고 다 어 저 피 땜에 잘 안보여 아아 피 땜에 잘 안보여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나 이제 블러드 피스트 찍었다 진짜 끝났다 다 어디갔어 다 어디갔어 근데 어 있구나 여기있어요 여기있어요 여기여기여기 왼쪽 지뢰 설치 어 뭐야 아아아아 아이쓸 아이쓸 털어막았네 그냥 야야 티티티티티티 어디야 어디야 어디에 오오오오오오오 바로 앞에 있어 야공센서 팔아야되 샹롬꺼 이거 엑소가 생긴가봐 와 귀엽게 생겼어 우리 킬 뽑아야돼 빨리 뽑아야돼 바로 그냥 가자 지금 보고 형님 머리깎은 아따아따 기대가 진짜 많다 나 지금 다 까졌어 응 인간이 아니냐 오오오오오옵 넓ortunately 거의 스와뛰수수 분 오토우ютron 여기여기여기여working 네가 잠깐만 걸려있어 지금 오 저도게 봐야 하는거 안보인다 시야가 저기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다 템이 있어서 아니 다른 데는 당연히 있지 아까 여기서 어차피 우리가 다 들어왔던 데야 다 우리가 다 들어오던 데가 들어가는 길은 맞지 어 뭐야 길을 터뜨린 게 없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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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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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브 하고 싶어 아 이건 복형 컨텐츠인데 내가 썼네 낀김 끝나간다 이제 여기서 해야 돼 우리 어쩔 수 없어 여기서 그냥 10킬 15킬 못하면 돈 개아이 근데 진짜 죽네 바로 죽네 개무져 개무져 매력이 그래도 많이 안한 거 Johannes 잘 하는데 오케이 와 이거 진짜 이거 스티브를 비엔할 때 스티브를 부숴야 돼 나이스 나이스 저 길에 트인드에서 싸우면 이렇게 그렇게 바로 죽이니까 그냥 근데 내려와. 그냥 계속 죽여, 계속 죽여. 그냥 이제부터 꼬라 막아. 꼬라 막아. 쉴 필요가 없어.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얘들아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잡았어요 그만 죽어 다들 실드 받고요 아니 이건 도대체 언제까지 200원이야 이 게임같은거 일로와 팔어 이거 그래도 안돼? 스티브 깨야돼 스티브 외로가 스티브 아 이거 안돼 잡았어요 아니 이럴수가 하아 사낭꾼이야 아아아아아아 저기까지 가는동안 좀 안전하게 가기위해서 남살려줘 스티브를 깨야된다고? 어 스티브를 깨야 제가 전진을 멈춰 자 이 안으로 들어와 그렇지 그렇지 깼어 깼어 내가 한번 깼어 이거에도 없지 이겼다 이겼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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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목숨 다섯 목숨 다섯 목숨 다섯 목숨 어 잡았어 어 금방 다섯 자자자자자자 내려가 죽여 죽여 다섯 네 목숨 네 목숨 어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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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에 좀 조심하세요 길에 좀 조심하세요 길에 있습니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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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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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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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목숨 세 목숨 아아아아 잡았어 좀만 좀만 여기 여기 한 놈 보냈다 어디야 어 와 내려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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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목숨 두 목숨 두 목만 죽이면 돼 두 목만 니가 나 살거든 아 다왔어 다왔어 좀만 좀만 힘들어 컴온 스티브 아 뭐 물개가 물려 다왔어 다왔어 아이고 대상에 살았어 살았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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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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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브 깼어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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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나야 너밖에 안 남았어 스티브 깼는데 너밖에 안 남았어 외로가 미희야 거기 아니야 어디가 외로가 거기 아니야 스티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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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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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더 한명 더 뒤에 뒤에 한명 더 한명 더 아아 와 진짜 힘들다 아아 아 아 잘했다 그래도 너 아 개힘드네 아 진짜 잘한거야 개질이었다 승리 조건이 아직도 뭔지 파악이 안되네 그니까 쟤를 거기로 올리면 안돼 내가 스티브 연락 깼는데 내가 마코오라서 스티브 깨면 안되는데 아 아 개재미졌다 아 진짜 이건 쩔었다 응 딱 좀 몸 딴딴한 애가 스티브를 깨주고 딴 사람이 날렵한 애가 이제 물고 하면은 스틸하고서 이제 미치겠습니까 저랑 팀하면은 항상 승리한다는걸 폴nen 폭필승 필승 저도 승률100%입니다 게필승 개.. 무결 하하 그렇Don up 아 재밌다. 아드레날린 미친듯이 붐비자 나 상어 한 번 더 하고 싶다 진짜 개쯤 죽겠다 이거 총 중에 한 명은 세 번째 거 사는 게 좋은 거 같아. 태깅 내가 태깅 살게요. 태깅 내가 살 테니까 딴 사람이 좀 킬하는 총 사주세요 저 권총 샀어요 다 배떼지 개복해버리자. 개복 듀오 가자 그러면 이제 개복 듀오면 나잖아 나 혼자 내 자신과 듀오를 한다 개복듀오 조복듀오 조복듀오 아 또 폭탄이야? 뭐야 플레이어 든 사람도 있네? 내려가 총 사야지 아 샀어요. 아 샀어? 아 네 잘했어 폭탄자랑 다들 뭐 손이 가벼우셔 이거 자 추천 아직 안하신 분들 추천 좀 눌러주세요 이제 랭킹 시스템이 바뀌어서 추천을 해야지 랭킹 턱 올라가거든요 님들 아 그래요? 랭크 추천 많이 눌러주세요 각자 방송에서 추천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왜 바뀌었대 그게? 네 그리고 유튜브도 많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쯤 깔아버리면 몰라요 오다가 쳐맞아요 아 이 맵 개어려운 맵이다 이거 다 뚫어 인간은 이거 2층 2층 올라가면 어 여기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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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지연분이 아닌데 흰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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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거 이게 총이 좀 그렇구나 어 뒤에 있다 뒤에 있다 뒤에 있다 여기여기여기 아 보인다 보인다 너도 새깅총이야 어 뭐야 어 왜 안죽어 뭐 좀 아기 뭐야 alike 두개 뭐야 아 뭐야 야 도역에 뭔가에 가림막이 있나봐 안맞네 그런이 그형 którą 몇 명에 물어뜯은거야 아이고 아니고 여기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까 아 까비 잡아야겠는데 저거 진짜 개씨 ici 칼 나오는 blog orati 어차피 죽는거 해서 괜찮지 아니 왜 나와계세 그렇지 형님 그것때매 나와있었죠 이거 믿고 나와계셨구나 알쓰알쓰 따끈따끈한거에요 아무나 같이가자 아무리 상어가 혼자사는 애들이라고 하지만 지레는 저만 살게요 여러분들 사지마세요 아이고 지레죠? 지레죠? 알아서 좋아요 내가 난 돈 많이 모으니깐 여러분들 근데 지혜에 돈 낭비입니다 플레이어나 사세요 상어 뒤에 상어 나갔다 나갔다 돌아갔다 어 나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그냥 그 박스를 찾아 총알없으면 박스 저 이거 와드 샀어요 라이프에서 아래아래아래아래 아이고 내꺼는 개풀 스티븐이 도망쳐 어 저상아 미쳤는데 미쳤지 뭐 어디로 가야 일로 가는거야 미쳤지 스티브한테 어디로 어디로 그냥 뜯어막지 뜯어막지 그냥 그래서 쫓아왔죠 아 어때 목숨은 생각보다 비등비등하네 어 어 생기찍었다 생기찍었다 뜯어막지 그냥 뜯어막지 아 내 총이 센총이 아니라서 잘 안 죽음 내꺼는 적중력 위레구 최X 이 총이 센총이 아니라 잘 안죽는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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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으으으으으으으우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기뢰 깔아놓고 왜 위로 다니세요 님들 에? 기뢰를 깔아놨으면 기뢰로 다니셔야지 XR 입니다 그러면 기뢰 터지면 등골 브레이커입니다 등골 터집니다 그래 지뢰 밑에 있으니까 자살하더라도 하나는 죽이고 죽어야지 근데 알고 우린 찡져돈 기뢰를 왜 스티브 옆에다 깔아놨는거야 다 터져라 다 터져 야 내가 처리해놨어 마모나 그걸로 들어가 마모나 나와봐 아 잘못 말했다 아 나 기뢰 땜에 불안해 터진다 또 기뢰 그냥 쥐어놓게 다 죽여 아 이거 좋지 않은데 지뢰 처방살기야 지뢰 야아 사는게 기뢰 깔아놓으면 뭐 지뢰 아 지뢰 처방살기야 좀 깔지마봐 너무 많아져 지뢰가 난 지뢰 안 깔고 있어 어 진짜 이거 쓰레기네 이거 상하니한테 기뢰 깔아준건이야 완전 좋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걸로 가봐야겠다 스피어건으로 가봐야겠다 아 진짜 너무 어렵다고 얘기해 왜이런데다 깔아놔 긍정적 어허허 o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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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탱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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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아깨겠습니다 에 Klar 형 없어요 한방 더 맞으면 죽어 오케이 아 또 여기야 오케이 오케이 실드 좋다 잡았구요 하나도 없나? 저기 데뷔 아 뭐야! 벌터 사라져서 야 이러다가 우리 사이코패스 되겠다 나 이쪽 오는 방향이 와득감 아이고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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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시네 와 여기 그냥 흙먼지때메 칼빵 나겠는데? 아 이거 아깝네 두 방향이 죽네 이거 오 또 왔다 또 왔다 이거 잡았겠다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점 더 좋고요 점 더 좋고 이거 이거 다 됐다 다 나왔다 다 됐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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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가 있어야 돼 저게 좋네 진짜 죽였어 죽였어 아 좋고요 예 자 우리 됐다요 나 이제 이동합시다 이동 세 번만 잡으면 우와 어 그러네 세 번만 잡으면 되네 세 번만 잡으면 돼 세 번만 뭉쳐서 닦으면서 아 저 와드 누가 해놓은거야 저 와드 개꿀이네 나 나 나 자폭만 해도 이게 개이듬 이제 우린 다섯 목숨 저긴 세 목숨 아아 뒤보자 뒤 무피스윙 대 복피스윙 누군지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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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이 가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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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긴다 안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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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이상이지 길이 어디야 되는지 뒤보세 뒤에서 올 것 같아요 기다려봐 내 뒤에는 와드 깔아줄게 깔았어 나문아 갈 수 있겠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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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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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브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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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한 명만 더 잡으면 돼 아 두 명인가 잡아라 가벼케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상대행이다 상대행이다 여기 셋이 뭉쳐있으면 이길 수 밖에 없어 이거는 나 그러면 나문아 기다렸다 기다렸다 집에 가 일단 스티브한테 와 스티브로 와 님들 스티브로 와 나 지뢰 샀거든 세 개? 여기다 하나 깔아둘게 혹시 위험하면 그냥 길에 근처에 있자 우리 다 와서 죽으면 끝나니까 저거 저거 물어 마문아 저 아까 반짝거리는거 빨간거 물어서 부셔 이거 물어봐요 물어봐 딴 데로 갈래 1킬 토마문 마문이 형 캐리하면 인정이다 진짜 백상아리 마스터 인정 백상아리 아니야 근데 타이관 아아 진짜 없네 올라 안올거 같아 여기로는 오면은 여긴 오면 죽지 오면 죽으니까 나문아 벽 거의 다 됐다 지금 여기 하면은 올라가거든 우리는 시간이 기 기다리면 이득이야 이득 나문아 빡이 우리 두근두근 거리는걸로 보면 알 수 있어 아직은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 나문아 내가 안에 있는 사람들 어디있나 알려줄게 나 지금 보이거든 네 문 앞에 한명있고 안에 길에 겁나 많이 깔아놨어 문 앞에 둘 스티구 옆에 하나 지금 다가오고 있어 여기에 말로만듣던 그 그 길의 천국이구나 너 길에 보는거 샀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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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있지 오케이 오케이 움직인다 아 이제 잘해야되는데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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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칩시다 뭉칩 진짜 뭉쳐야 돼 오케이 여기서부터는 치사하니까 말 안할게 마문아 오케이 컨트롤 누르면 밑으로 떨어지거든 아래로 걸어다녀 컨트롤 누르고 어 뭐야 터졌는데 벽 부수는가봐 보였다 저기 보였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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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지나갔다 저쪽에 예스티브 오른쪽에 아 저쪽? 어 그러면 저쪽으로 갔으니까 위에서 만날 때 또 안오고 그냥 여기 조심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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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미치겄네 진짜 개미치겄네 회살덜려 회살덜려 나 우리 뒤에다가 하나 더 깔아둘게 오케이 나이스 거의 다왔어 거의 다왔어 거의 다왔어 여기 올라가면 끝인데 오케이 점프 보셔야 할 것 같은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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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심조심 내가 위에 볼테니까 한 명 아래 봐주고 네 내가 아래를 볼게 어 나 위에 볼게 아무나 저 올라가면 끝난다고 보이면 꼬마 라고 길에 하나 더 깔게 길에 하나 더 뭐야 뭐야 올라와 그냥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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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가지 말고 올라와 이거 못잡아 이걸 못잡았어? 못봤어 못봤어 너무 빨라서 못봤어 진짜여 그렇지 그렇지 위에 너 위에 봐 나 아래 볼테니까 알았어 나 위에 볼게 아 나 지금 이게 적살이라 마모나 저거 다 와가 어 내가 내가 약간 위에서 너 아래로 볼게 너가 위를 보고 어 올라와 올라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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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으아! 와! 가겠다 뭐하는거에요 진짜! 이 레전드! 이 레전드! 헤드 입샷! 어 레전드였다 야 마지막에 두 발 맞춰야 되는데 한 방울 안 죽어 내게 어이 어 형 백상아리 마스터 인정 예 열심히 했다란 레전드였다 이거 레전드 상어 조상샷 와아 쎄이 이거를 와 진짜 이거는 아 닌자여 상황이 아니고 쟤 다들 진짜 그 작 아 그 작살 다 빗나가 작살 누구였어요? 야 아니야 맞췄어 한 방 맞췄는데 안 죽었지 한 방에 안오지 말고 다 같이 있었어야 돼 그냥 그니까 그래 근데 저기 진영 자체가 내려오면서 잡고 도망가고 올라오면서 잡고 도망가고 피도 진짜 개피였어 마지막에 아 개 아깝다 아 이게 되게 막 엄청 복잡한 상황에는 낙살도 좋은데 맞아 너무 신중하게 써야 되니까 못 맞추겠어 이게 아 진짜 나는 아 왜 이래 천양아 아 힘들어 어 고긍인데 가자 야 나 왜 그런 상어야 안 잤다 일어났다 하면서 게임했대 진짜로 나 다음판에 좀 멈춰줘 나 사람 좀 고르게 나 양심적으로 사람 이 뭐야 상어 너무 많이 했다 드럼프 근데 좋으시잖아요 깔끔해서 방금 이제 영상 찍으니까 근데 너네가 재미가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하자고 예 이쁘게 말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욕을 욕을 아오게 넌 자꾸 왜 왜 이제 랜덤에 하겠다 아 지금 혓바닥? 너 뭐 골랐어 저요? 백사가리야 막고 그러면 안 돼 엿 마모님 레디 해주셔야 돼요 아 됐다 천필패드 제가 그리워지실 거예요 천필패드 복필승 상색시켜서 무승구 가자 하하하하하하 가고 싶어 나 오신다 하면 되나 마지막에 어 아 좋았어 천복전복하신 분들 빨리 보내버리고 그냥 천복 천복 누구 운이 더 센가 한번 보세요 님들 갑시다 여러분 동시에 길을 터지면 누가 이기는 거지? 아 이게 그게 무슨 구로 나오려나? 하하하하 저 기세를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길에 터질 때 그런 거 안 되려나? 반경 뭐 몇 미터 안에 있는 사람이 먼저 터지고 이런 거? 그런 거까지 전부 다 돼 있으면은 혜잔데 여기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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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다 부숴놔야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다 야 역시 똑똑해 어? 야 춤춰 춤춰 춤추는 작은 작은 1000달래나 어? 어? 저 여기 뭉치죠? 뭉쳐 뭉쳐 여기 왔을 때 상어는 무조건 뭉쳐있으면 빡쳐요 빨개 벗게 만들어 그냥 여기 이 벽에 기대에 있으면 될 거 같은데 비교적 아니면 위에 윗벽이 있어든가 그쪽에 기대에 있으면 저 뒤에 조그만한 구멍으로 들어가자 가자 천딜래나 춤추는 AI 뭐야 우리 다 어디갔어 우리 나 어디갔어 우리 위에있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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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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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봐 그렇지 이거 한명만 잡으면 나쁘지 않은데 멋있어 아주 디보갔네 여기가 괜히 호랑이 상어가니 호상어샷 오케 실드 자 적절한 타이밍에 쉴드까지 쉴드를 또 깔어 여기 붙어있죠 이쪽에 와드 깔아놨으니까 오면 보일테니까 없나 천양아 물개 못봤니 네 좋아좋아 90% 아 여기서 한명 두명밖에 안좋은거네 나쁘지 않은데 어 저기다 와 마진 깔끔하게 돼있네 대박이네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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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자 갑시다 갑시다 앞에있다 앞에있어 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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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거 물렸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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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리도 어딨나 다 죽였나 아 다 죽였네 나이스 나 무서워 나 무서워 아 근데 이 맵 여기 완전 여기는 이런데다 일직선에다 길에 깔아두면 아 그거 우리가 다 뚫어놨어 아까전에 어 그러네 여기 다 어디갔냐 아 그러네 여기 원래 아 이렇게 되니까 노답이야 여기가 진짜 인간한테 노답 구간 이게 사냥이 안돼 이게 왜 죽이고 죽이고 이게 왜 사냥이 안돼요 이게 왜 이것 좀 죽여봐 잡았어 잡았어 손 좀 더 모으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어 그렇지 안 죽었어 근데? 터졌는데 소리 들렸는데 김현중 전법 좋았다 이번에 김현중 전법? 김현중? 갈비 다 털어놨잖아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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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밖으로 나 돌아다니시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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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죠 아이고 아이고 상호 아주머니니 이빨 좀 털어드려야겠어 오케이 간다 스티브 간다 님들 튀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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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구간으로 너무 무서워 여기 여기가 너무 힘들다 빨리 지나갔다 생각보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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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또 와 나이스 야 진짜 이거 너무 못 본다 아이고 아이고 삼치 아아 한방 어 나이스 어 저거 한마리정도 내가 먹어야겠다 뭐야 개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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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새로운총이야 님들 이거 나이스 주거라 와 돼 나 총 개좋아 어 잠깐만 지린다 이거 어 터지는 총 터지는 총 총 3500원짜리 아 이거 진짜 되게 좋아요 라이프인데 아 안죽네 이거 아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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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였어야 되는데 어.. 어어 예에에에에이거 이거 이거 갈팡 갈팡 아 아깝다 아 맞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총 개좋다 이거 왠가라면 다 잡겠지 오면 순삭입니다 아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왔네요 누가요 시작입니다! 가세요 자 이번판 캐리 갑니다 어 왔어요 왔어요 자 좋구요 retweet 처냥아 같이 가자 위에 위 어 위에있다 위에있어 맞췄다 맞췄다 처냥아 같이 들어가자 고고고고고고고 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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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어어어 으아아악!! 여기 또 있네 하나 더 잡아 처냥아 하나 더 잡아 죽은 메러가 와 메러가 형한테와 아 잠시 소리 소리 아저기 왜 안죽지 상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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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사라졌다 뭐야 어디로 가는거야 이런데 왜가 기레제 쟤 깊게 실드 오 나이스 나이스 한 번 죽어야 되는데 시대를 살치는 해 와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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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레제 저 실드 살게요 이번에 네 끝났으니까 59자리 어 여러분 여러분 잡았어 잡았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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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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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어가 있으면 보이는구나 어 플레어 말고 와드가 더 좋아 그냥 같이 들어가자 그냥 시빨간 윤곽이 다 드러나 그냥 둘 셋 나이스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둘 다 나불었어 아 뭐야 잡았어 잡았어 아 실드 부셨어 실드 부셨어 네 총알 우리 스티브 전면에 있어 그리고 바닥에 보물 마르니까 또 누구나 보물 쓰시고 길에 좀 조심하세요 지금 좀 약간 저 방금 저 방금 거의 들어갔다 나왔는데 저 못봤어요 롱탑노시 롱탑노시 롱롱탑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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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잡았어 무겨령은 거의 콩고물 주워먹네 그니까 같은뒤 팔아서 킬 채우는 사람이네 무겨령은 뭔소리야 오 여러분 뭉쳐 뭉쳐 며어가요 형 어디와 잡아놨다 한다든 같이 가자 아 너무 wood자 세 목숨 여섯 목숨 그러сте 으어 무서워 무서워 그냥 잘 사려보죠 될걸있 Bris거같은데 잘하면 될것도 같은데 misunderstanding 아 draw 시도를 즐거 sự ButAlright tell 잡았다. 다 잡았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왜 우리가 손해를 봤죠? 나 올 때 무조건 소모품사. 무조건 무조건. 죽은 사람. 아 이제는 사람도 상어로 보여요. 개무서워. 왼쪽에 있네. 왼쪽에 있네. 스티브 왼쪽에 있어. 스티브 왼쪽에. 다 보였습니다. 죽은격? 잡았어. 잡았어. 아 뭐야. 너무 안보이는데? 어 저기 목숨 다 썼다. 아아. 죽으면 안돼요.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우리 몽쳐 몽쳐 몽쳐.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조만차마. 준비하자. 지금 우리 하드캐리 한번 합시다. 저기 실드 썼거든. 실드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 들어가자. 어 나 이제 핀가 없어가지고 나 그냥. 진짜 다 왔어. 뒤에다 하나 더 살걸. 아 실드 두개 살 수 있어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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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스티브 왼쪽.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아주고 잡아주고. 한 마리 더 있어 한 마리 더 있어. 나한테 물었어. 잡았어. 잡았어요. 나이스. 아아아아아아. 아 시드 부셔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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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같이 가요. 상어 상어 몇 마리 안 남았다. 상어 두 마리 남았다. 상어 두 마리 남았다. 기다려 가지마 가지마. 여기 상어 두 마리 남았다. 상어 두 마리 상어 두 마리. 상어 두 마리. 여기 있어도 돼 여기. 저 앞에 가지. 한 명 길에 있고 다른 사람들.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저 절 봐주세. 제 위치 위주로 봐주세요. 저 스티브 근처에 있을 테니까. 네네. 제 위치 근처에 있을 테니까. 같이 가요 형님. 위로 올라와서 돌고.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위에서 들어갈게. 더 와요 더 와요 더 와요 더 와요. 고고고 고고. 왔다 왔습니다.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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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잠깐만 여러분 저. 저입니다. 잡았어 한 마리 잡았어 한 마리. 한 마리 해줬어. 어 잠깐만. 잡았어. 잡았어. 야 나 지금 한. 한 여덟 마리 죽은 것 같은데. 아아. 잡았어. 마무리 되나. 마무리 되나. 1대1이다 1대1. 그렇지. 잡았어요. 호호. 우리 다 한 마리만 잡았어. 어 나 유견킬했네. 아스가 천필패. 복형도 이겨내지 못한. 천필. 어. 아이쇼타인 더. 아이쇼타인 더. 나 지금 앤덤한다. 아 상호 좀 나 어려워. 상호 한 번 걸릴 때도 했는데 이제. 아 상호 진짜 어렵다. 와 한 마리를 못 잡았네. 와. 진짜. 야 아깝다. 아 씨. 그것만 잡으면 이기는 건데. 나 총고 원낙했는데. 빵빵 터지는 것도 좋잖아. 바로 상어 걸려주네. 아싸 상어. 아. 아 나 이제 지겹다. 이제 인간 좀 안 하고 싶다. 아 오랜만이다. 아. 아 마문이가 인간 좀 더 해야돼. 사람 돼야지. 사람 돼야지. 사람 돼야지. 지겨워. 안 돼. 안 돼. 꿀갔다. 아 유겔님이야? 네. 나 사람이 더 재밌는 것 같아. 사람이 좀 협동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 맞아. 인간 개 어려워. 똘똘 뭉친 재미가 있어. 상어보단 나도. 인간이 재밌는 것 같은데. 애 혼자 앉아있는 새끼. 누가 펴고 싶다. 제. 헐. 헐. 실력이 좀 느니까 사람이 재밌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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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골랐어요 상어?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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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сам하다. 헐 Robin. 헐 diagon miles of the enfermera stream under hangover. 헐 헐. 헐 보게 된다. 헐 레이싫. 헐. 헐이라고 쓰니 엔드.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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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게허다. 헐 이쟤헐요. 헐이. 헐 crap. 헐 언니ct 헐. 헐 아아 잠깐만 근데 이게 길에 설치하기 전에 와가지고 야잇! 야잇! 죽어! 아이고야 다 죽였다 다 죽였다 스티브드 터쳤다 나이스 시작이 좋은데? 뭐 아무것도 못하고 두고 3킬 얻었네? 벌써? 아무도 못봤어 위다 위 2층에서 들어올라그랬다 위가 다 뚫렸네 아래 하나 지나갔다 저거 맞다 왼쪽에 보이지 저 벽 뒤에 그러네 보이네 보이네 아니 나가지는 마시구요 제발 무서워 오오오 그걸 못무셨네 어? 어 님들 사머들 이렇게 어? 뒷 왼쪽 너와 오른쪽 요거 보면 참을 줄 아시나 아아 빨리 나왔어 나왔어 2층이야 2층 나이스 몰았어 몰았어 오케오케 기득이득 가만히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 피 좀 채우고야 조시가 조시가 문에 무지 갈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어 잡았다 그렇지 그렇지 쫓아왔지 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유야야야 어 야 친구있다기 아 아 앗 뭐야 저걸 쫓아가서 죽이네 설렁이 공개적인 것 봐 깜짝 놀랐네 무해는 같이 가 같이 네네네 쓰 움직이네 움직이네 빨리 빨리 아 아 개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이스. 한 명 가시고. 뭐야? 두 명 가시고. 아이씨 어떻게 됐냐. 또 가실. 피부도 가시고. 저 물개 좀 먹고 올게. 귀엽다 귀엽사.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어 뭐야? 앵파빙. 나도 물개 먹어야겠다. 무게림도 먹고 와야겠네. 피가. 앵파빙. 우리 어디로 들어간거야? 다 채웠다 다 채웠다. 자아 채우고. 뭐야 어디로 들어갔어. 차라리 여기서. 내리고. 새 무기를 사야겠어 드디어. 고고? 고고? 네 고고. 사실 여기 좀 부숴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냥 들어오셔요. 네 잘해드릴게요. 일단 오세요 잘해드릴게요. 우리 왜 이렇게 뭉치질 않지? 갑니다 니쳤다 치울났다 우리 왠지 안 보이더라 세명밖에 없었어. 왠지 저걸 죽였어야 되는데 저걸 왜 안먹어지지? 으유 일로 오시네 아나타노 밍파밍파밍 와드있다 어 미친 뒤에 따라오는거 같아 어디로 오는거야? 어디로 오는거야? 어 목에 쥐 날거같애 그렇지 어? 엿됐다 엿됐다 이걸로간다 이걸로간다 반델이 다음에는 지 아아아아 아아아아 좋았어 뭐야 대체 어디여 저 피좀 채울께요 무결림이 저 완전기피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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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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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냥아 뒤에있어 어 제발 제발 살려줘 잡았어 아네 다른데 좀 가지말고 옆에 좀 있어 알겠어 피채우고 진짜 우리 다 어디를 어디를 돌아다니는거야 어디야 아이구야 무기를 들고 나타났다 좋은거 사셨네 망했다 저거 너무 세던데 나 해머올릴까 해머올릴게 나 고점을 좀 볼게 멀리 쫓아야돼 스티브가 잘 작업을 할 수 있게 길에 여기 2층입구 아 길에 길에 저쪽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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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이네요 길에 있었구나 저 뒤에 들어옵니다 여기도 길에 여기 안들어가는게 알겠다 포기하죠 뭐야 나 뭐 사온거야 야 조심해 포기 아아 이거 어디 와드가 있네 와드 없는데요 어디서 사온경 쟤 감이 안되요 냄새 맡았는데 니가 상언해 나와요 아 형한테 부 tego thank you 뒤에있다 촛 되게 멋진네 이번 판 따라 뭐야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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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브님 오오오오오오오앍 마아 이거 못 Vegeta 여러분 으아이 지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미친 재장전 죽였어 오오오 오케이 잡았다 또 잡았다 그 난 이거 이거 지나요? 4명 있잖아요 스카치 테이프 사와가지고 그냥 돌려서 같이 다녀 아 잠깐만 잡았다 잡았다 하나 잡았다 뭐야 야 내가 뒤가 헌하다 뭐야 오케이 오케이 모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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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나 여기 배물 좀 엄청 많거든 그렇지 아니 좋다 해야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 잡고 죽은거라 애매해 좀 저기 지금 7대 10, 6대 16이라고 좀 막해도 되겠는데 걱정하지마 우리 이길 수 있어 얘들아 힘내 하나 들어왔다 15만 박살내도 지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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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 박살내기 때문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물에서 우리가 무기 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해 맞아 걱정하지마 서로 백업 잘해주고 서로 백업 잘해주고 아 이 구조물 부수는 것도 돈이구나 보니까 어 잡았네 구결림 무리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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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보내주도 돼요 보내주고 편향 일로와 너 피 없어 이쪽으로 와 보내주고 그냥 해도 상관없어요 구조물만 다 깨놔요 심심하면 그래야겠다 구조물 깨놔야겠다 되니까 눈빛이